지금까지 유열평가 모의고사의 해설강의를 좀 다 찍었고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해설강의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. 이번에도 역시 6평인지라 맞췄던 틀렸던 여러분들 입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요소들까지 다 한 결과 또 한 3시간 반의 러닝타임이 넘게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. V단어 화이팅이다 진짜. 아 진짜 여러분들 어땠었니? 지금 칠판에 나와있는 제가 항상 시험 끝나면 적어드리잖아요. 매일 시험 끝나지 마잖아요. 항상 앞에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. 이번에 여러분들 V단어에서 우리가 단어의 확장을 통해서 정답까지 뚫어내야 되는 케이스가 유독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있니? 뭐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문제 번호입니다. 그리고 이게 단어들일 거고요. 그리고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지 문제까지 제대로 풀 수 있는 치명적 V단에서 강조했던 것들이다. 언제까지 지불하다라고 얘기할 거야.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범주가 머릿속에 있는지. 페이가 긍정일 때와 부정일 때가 있잖아. 언제까지 질문이라고 할 거야. 뭐뭐가 아닐 거라 의심이라고 하는 느낌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. 아 23번은 마찬가지죠. 이 진짜 별거 아닌 단어에 대해서 너가 반응을 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거고. 그 박물관 지문 갤러리 나왔던 거. 이게 안 되시면 또 키워드의 잔상만 남고 기다리는 오답선지가 있었던 거. 대박이었지 너네. 이번 29번 업번 문제. V단어의 attribute는 뭐뭐를 뭐뭐를 탓으로 돌리다 말고도 제가 명사 꼭 외우시라고 했었잖아요. 그걸 모르면 이거 아예 못 풀었다니까. 에이전트가 언제나 요원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지. 대리인 이런 거 말고도 더 가시라고 했던 거. 행위 주체 행위자 이 느낌. Partial, 빌트인까지. 특히나 최근에 저랑 현장에서 V단어 하셨던 분들 나올 거라 했지 얘들아. 설마 A가 느낌표가 될 수가 있다니까. Partial 마찬가지죠. 부분적인 일을 하시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. 마이너스 부정적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. 자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설 강의는 맞았던 틀렸던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했었는지를 빨리 다 들으셔야 돼 얘들아. 이런 거야. 선지에 나왔잖아 이번에. 경제적인을 경제적인이라고만 읽으시면 너네 V빈칸에 틀릴 문제 하나 또 기다린다. 정답률 20몇 퍼짜리 너무 어렸던 문제. 이걸 경제를 경제로 가시면 안 되지. 줄이는 이미지. 이런 느낌이 돼야 되잖아. 불빛이 아니잖아요. 뭔지 알지 얘들아. In this light, light. 측면, 점. 이번에 40번 좀 많이 틀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.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나 알고 우리가 어렵다 쉽다를 논하라 그랬거든 내가. 그것은 따라갑니다. That, 이하. 에이. 이 문장 개 중요하구나. 강조 문장이구나. 이게 느껴져야 된다 했잖아. 어머. 내가 노래까지 불러들었었던 거. As soon do you always be there. 보이스 투맨과 무라이 캐리 노래 나왔던 거. 나오잖아. 이번에 41, 42번 어렵지 그치 어렵지. 그 픽스드 파이 나왔었던 거. 근데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었다니까. 무슨 가정? 사실이 아닐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가정. 그거잖아.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 단어로 바꿔 쓴 거 아니야 얘들아. 미스. V단어 썼었던 분들 다 알죠. 이거 뭐였어? 신화 A 사실이 아니냐기 라고 영영사전에 나와있다고 그랬잖아. 그래야 문장을 보는 시각을 장착할 수 있지. 난리 났지. 나 이거 보고서는 나 진짜 박수 쳤다니까. 특히나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 최근에 V단어 현장에서 제가 진도를 마무리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로 썸 게임? 이거 전문 용어니까. 경제학 용어니까 뭐 안 나오겠지. 하는 순간 뒤통수 크게 칠 수 있을 거라고. 됐지 얘들아. 현장 친구들은 제가 네거티브 썸 게임까지 알려드렸던 것까지 썼습니다. 아무튼. 하여튼 진짜 뭐 V단어는 정말 저는 필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고 난 결과 부류가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거든. 지금 보니까. 진짜 이번에는 시간 남았다.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. 그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순서 삽입 부분이 요번에 조금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. 아니다. 어려웠다. 나는 오히려 힘들었고 시간 모자랐는데. 라고 했던 분들은 어디냐. 내 생각엔 23번에서 한번 좀 털리고 시간 부족하다가. 어법에서 이제 당연히 맞췄다라는 것이 틀리고. 4, 5번 고민했었던 거. 그 다음에 뭐 이제 어휘 문제. 30번 문제가 좀 특이하게 나왔었던 거. 그 다음에 31번, 32번은 그나마 무난했습니다만. 33, 34에 해당하는 빈칸 역시나. 부위 빈칸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이 도움받았길 바랍니다. 정말. 제가 요즘 빈칸 수상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 1년치의 빈칸의 정답률까지 보여드렸잖아요. 수업에서. 이 기존에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야. 에다가 아마 40번 요약에서 잘 안 뚫리거나 41, 2번에서 틀렸던 분들.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자 1등급 민원에 몇 퍼가 나오겠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저도.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난이도 여하를 떠나서 무조건 해설강의 가시길 바랍니다. 무조건요?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22번 문제 있지? 이거 무조건 들어가 봐. 얘들아 정답률이 80% 이상이야. 근데 봐. 근데 봐야 돼. 왜? 지금 우리는 해설강의를 듣는 이유가 뭔데?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가 아니야. 그거는 불혹이고 메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 난 왜 이랬지? 에 고민을 Which one? 어디가 내가 지금 안 된 거지? 를 잡아내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쉬웠어도 너네 22번에 첫 문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했어. 가서 꼭 봐. 얘들아. 부탁이야. 그럼 23번 꼭 가서 보세요. 평가원이 힘을 줄 때가 언제냐면 주제 제목 문제 둘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힘을 줄 때가 있어. 그럼 정답률이 50% 정도로 뚝 떨어져요. 2번이 그랬다. 맞추신 분들도 뭐가 내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될지를 꼭 봐주세요. 그래서 제가 문항별로 어느 정도 네가 이랬으면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. 오류에 대한 예측이에요. 야 너가 이랬으면 이렇게 틀렸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. 그리고 끝나면 그럼 너네들은 이런 걸 더 해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사항을 다 말씀드렸어요. 이 문제를 이렇게 틀렸으면 이걸 더 해라.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런 걸 더 해라.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문제는 좀 중요하고요. 물론 21번도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지 않는 이유는 21번은 이번에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 좀 있어서 좀 모르니까 강축까지는 아니고 좀 필요하신 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29번 업법 너네 들어가서 진짜 절실하게 느끼길 바래. 업법은 해석이 아니면은 언젠간 틀린다라는 거. 부위 업법의 메인 테마이기도 하죠. 해석 좀 해라. 부위 업법 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. 그럼 30번 가주세요. 근데요. 30번은요. 제가 이슈 하나를 던져놨어요. 무슨 이슈냐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슈 하나를 던져놨어요. 제가 여러분들 해설 강의하는 스타일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. 제가 무슨 다 완벽한 수업 준비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었으면 이건 나도 안 될 것 같고 야 이거 나 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단 말이야.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. A 파트에서. 알겠지? 한번 가서 보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의견 있으면 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공유를 좀 해봅시다.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빈칸은 웬만하면 다 보시지만 3, 3, 3, 4는 필수다. 미리 던지지만 23이건, 33이건, 34건 이 세 문제 중에 그 어떤 것들도 내가 좀 많이 흔들렸다. 그분들은요. 감으로 알겠지만은 올인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. 기준 잡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냥 대충 해석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고요. 알겠죠? 그럼 이번에는 제가 36번, 37번은 모르겠어. 이거를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. 너무 쉽게 나와서 정답률 60% 이상이 나온 것 같으니까. 하지만 3, 8, 3, 9는 무조건 보셔라. 3, 8은 인스테이드 문제잖아.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문제풀이 말고도 주의할, 조심해야 될 사항을 좀 언급해놨어요. 39번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. 39번은요. 진짜로요. 그리고 40번이요. 요양문인데 보시길 바랍니다. 딱 한 포인트를 제가 좀 중요한 거 앞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얘기해드렸으니까요. 그리고 4, 1 그리고 4, 2 당연하죠. 자, 이거는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딴 문제보다는 제가 이번에 순서 배열 두 문제는 추천을 그렇게 막 드리지 않았어요. 근데 보시면 좋겠지만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당부 드릴게요. 근데 진짜 여러분들 어 해설 강의를 풀로 다 듣거나 찍먹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.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을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. 아니 3시간 반이 나와서 주요 문항하는 애들아 수업처럼 찍었다고 알잖아. 김지영은 해설 강의만 해도 뭐 찍먹이 아니고 해도 성적 오를 수 있을 정도다의 그 모터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. 그러니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을 깨끗한 지문 뽑으셔서 이걸 먼저 점검하세요. 아 왜 틀렸을까가 아니고요. 어디가 내가 안 됐을까를 다 찍으세요. 단어가 됐든 해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알겠죠.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.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의 해석력과 이해력은 당연히 언어니까 필요하기는 해요. 그러나 내가 너네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미안하지만 앞으로 해석 공부만 미친듯이 공부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석될 거라는 건 기대하지 마. 그럼 너는 뭘 배워야 돼? 이해가 안 돼도 문장이 장황해도 문장 길이가 좀 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. 현장에서는. 왜? 나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아. 나도 문제 풀다가 뭐지? 이럴 때가 많아. 근데 이해 안 되는 건 너나 나랑 똑같지만 난 뭐가 좀 다르냐면 그럼에도 뚫고 나갈 수는 있어. 그러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걸 많이 얻어봤길 바랍니다. 과학에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만 잘라서 개별 문제 단위로 괜찮아요? 네. 수고 많으셨고 해석 강의에서 만날게요. 김지영이었습니다.